반갑습니다. 자, 미리 본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7일 무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스럴이 이제 거의 끝났죠. 8일부터 이제 아예 을해월로 넘어갑니다. 그동안 길고 길었던 갑스럴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분들 만세 부르셔도 되시고요. 이제 1년 정도는 안 돌아오는 달이니까 갑스럴은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시작이 됐죠. 밤 11시 6분 정도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을해월 같은 경우는 입동인 11월 8일 새벽 2시 23분까지 갑스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 새벽 2시 23분까지입니다. 갑스럴과 이제 저희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느낌이 좀 새롭죠. 갑스럴은 우선 옆에다 좀 적을게요. 공간이 없어서 술월이 신금이 9일이 초반에 있고 정화가 3일 그리고 무토 18일 이 구간이었고 이제 의뢰월이 시작되게 되면 약한 무토가 또 일주일 정도 또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끝납니다. 자 무신일입니다. 무신일은 또 어떤 에너지 흐름이 생길까요? 아 제가 새 칠판을 지금 구하긴 했는데 제가 방금 써서 고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칠판 크기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요. 방법을 좀 생각 중인데 난 저 혼자서는 저걸 고정을 못해서 이거 오늘 내일만 좀 쓸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좀 그러네요. 오늘까지만 화이트보드로 쓰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뒤에 시간은 원래 있고 무토 입장에서는 해, 술, 신 그리고 이제 자부터 해까지 쭉 넘어가겠죠. 무토 입장에서는 절지와 임묘지와 병지란 말이죠.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설이라던가 주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무토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부터 보던 관법이에요. 일관 위주로 보던 게 원래는 앞에 기둥을 봤었어요. 차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목 볼게요. 간목일관분들 값신일주, 값자일주 많죠? 간목일관분들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오늘 간목일관분들은 편제가 그러니까 토가 올랐으니까 편제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급여를 찍어주던 회사가 그동안 주식회사 A였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나 B라는 다른 회사 소속에서 급여를 찍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운이 됩니다. 즉 수입차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모든 분들, 모든 간목일관분들이 갑자기 뭐야 회사가 바뀐다는 거야? 뭔 소리야? 뭔 후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입차가 다른 곳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운을 제가 비유를 드린 거예요. 텍스트에도 그렇게 적어놨고요. 기혼분들, 특히 남성분들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 오늘 아내분과 이별을 하거나 헤어질 수 있는 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걸러들으셔야 됩니다.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미혼 남자분들 이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또 이성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과목분들 변화가 좀 많죠. 이제 을목 볼까요? 네, 을목분들은 정제가 퇴지에 앉은 날인데요. 임신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 오늘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세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원도 오늘 좋습니다. 금전원에 소폭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연봉협상을 미리 하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연봉협상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로 스카우트 제이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직 안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점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을목분들이 참 좋은 날입니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것도 얘기합니다.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계속 양극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식신이 병지에 앉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원래 안 좋은 게 계속 가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안 좋은 것만 얘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병화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외로울 수 있어요. 또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일이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하루인데요. 오늘 웬만하면은 저녁 약속을 잡지 마시고 일 끝나시는 대로 일찍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귀가를 하셔서 따뜻한 밥상을 함께 마주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큰 위안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외로운 날입니다. 병화분들에게 일이 잘 풀리던 잘 풀리지 않던 오늘 마음이 외롭고 마음이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병화분들 있으면 따뜻하게 커피 한 잔 선물 드려보시고 물질적으로는 꼭 아니더라도 좀 위안의 말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화 볼까요? 정화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이미 결혼을 했던 분들 혹은 또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옆에 다정한 연인이 있는 분들 짝이 있는 분들 이러면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다른 이성이 훅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주변에 가벼운 사람으로 또 말이 또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상당히 진중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화분들은 자 무토분들 볼게요. 무토 요즘 최근 계속 무토분들 좀 버거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직장에서 본인이 위기열식을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의 입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라고 한계를 느낄 수 있는 하루인데 주변 동료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본인이 많이 쪼이고 치이고 위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 몸에 지금 이상 증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건강을 해치게 되면 진짜 다 잃어버려요. 웬만하면 힘드신 분들 중에서 그냥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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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몸은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내세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일관은 겁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 탈선, 도박, 거짓말, 일탈의 모습 등을 보일 수가 있어서 오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고 병화라던가 주변 분들이 구성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기토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토가 자식 분이신데 형제나 부모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인이 걸럭지에 앉은 날인데요. 인성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또 처리하는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라던가 드디어 벼르고 벼렀던 소송 법적인 절차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요. 법원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될 수 있는 날이고 하다못해도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처리를 요청하시게 된다거나 또 제법 큰 일 처리를 오늘은 경금분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실수 없이 해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잘못된다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외적인 시스템에서 꼬여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은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겁니다.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관분들은 오늘 정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본인의 고집대로 주변에서 막 뜯어말리던 물건을 산다고 밀어붙이거나 약속을 강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고집에 이 밀어붙인 결과가 나중에 며칠 뒤에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좀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수일간이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평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들어요. 본인에 대해서. 그럼 구서수를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꽂힙니다. 그래서 물건을 도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일이 별로 좀 좋지 않게 돌아갔거든요. 하루 종일.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오늘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지금 임수분들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지거나 누가 손을 댄 거죠. 없어진 것도 그냥 잃어버렸으면 다행이지만 또 나에 대한 안전소문이 커피 마시러 탕비실에 잠깐 갔는데 신입사원에게 그 얘기를 듣게 된다거나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상포진 같은 거 올라오고 그래서 병가를 신청을 하거나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귀가를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운이 좋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마음속의 말은 그냥 마음속에 눌러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각하고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정관이 오늘 사지에 앉았어요. 사실 사지를 저는 별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편인데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저는 좀 많이 푸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는 층이 좀 많으시니까 결혼하신 여성분들 특히 이제 남편이나 자식이 오늘따라 굉장히 게으르고 무기력합니다. 집안에서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청소도 엉망이고 그리고 아이들 숙제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현금도 없고 심지어 그래서 은행 가서 또 뽑아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 손길이 여기저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혐오감이 오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침보다는 오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저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엎어버리고 싶은 에너지가 치고 올라올 때가 거의 무터 끝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오늘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한 장소로 피신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처에 친정이 있으면 친정에 좀 가셔서 커피를 좀 한잔하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집 근처 커피점이 있으면 거기서 한 3시간, 4시간 좀 생각 정리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예 귀가를 늦게 하시거나 오늘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요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늘어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또 8일 운세 지작을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